안녕하세요. KBS 계획사관 이가연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연예인의 작품이다. 제가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자주 보여주시고 더 발전, 더 크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규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차량 G70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10월 20일 출시됐는데요. 2017년 출시된 G70의 첫 번째 부분 변경 모델로 더 뉴 G70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뉴 G70은 제네시스의 가장 역동적인 스포츠 세단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낮게 위치한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가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부는 긴 후드와 짧은 전방 오버행으로 기존 G70의 역동적인 비율을 개신하고 공력 효율에 최적화된 사이드 벤티와 신규 G70 정용 휠을 적용해 인척한 주행 성능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쿼드램프로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했으며 듀얼 머플러, 그리고 차체와 동일한 색상의 디퓨저로 고성능 세단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실내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충전 속도가 향상된 스마트폰 유선 충전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됐는데요. 앞유리와 일렬 창문에 이중 접탑 차음유리도 기본 적용돼 실내 전숙성도 개선됐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번유 주출공을 기존 운영 중인 9가지 색상에 5가지를 더해 총 14가지 색상으로 운영되는데요.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이는 본드 실버를 포함해 베르비에 화이트, 멜버린 그레이 등 무광 색상 3가지와 섀도나 브라운, 페지먼 블루 등 무광 색상 2가지입니다. 제네시스는 번유 주출공을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기존과 비밀한 최종의 파워트레인으로 이어가는데요. 모든 모델에는 누구나 별도의 변속 조작 없이도 차 스스로 엔진과 변속기 제어를 최적화해주는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가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가속 시 고단 기어 변속 시점을 최대한 위치고 감속 시 순간적으로 변속기와 엔진의 회전수를 인치시켜 저단 기어 변속 시점을 앞당겨줍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원할 경우 더 높은 영역의 RPM을 사용함으로써 엔진 토크를 극대화시켜 역동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정차 시 ISG 시스템을 비판성화시키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RPM 대역을 무지해 재출가 시 민척판 출발을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가솔린 3.3 터보 모델에 한해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사양을 추가시켰습니다. 가솔린 3.3 터보 모델에서 스포츠 사양을 선택할 때 추가되는 가변 배기 머플러는 배기 머플러에 전자식 가변 벨브를 적용해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배기가스 토출 음압을 조절 더욱 스포티한 배기음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구동 방식을 AWD로 선택할 경우 다이나믹 AWD 시스템을 통해 더욱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제네시스는 측면 충돌 시 탑승자들 간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 등 텐 에어백 시스템을 적용했는데요.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추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안전 하차 경고, 후석 승객 알림 등을 통해 안전성을 극복 올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 최신 주행 편의 사양과 고객의 선호도가 높은 전방 주차거리 경고, 후진 가이드램프, 레인 센서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건의 G70의 기본 가격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요? 가솔린 2.0 터보 4,035만원, 2.2 디젤 4,359만원, 가솔린 3.3 터보 4,585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제네시스는 더 뉴 G70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인 유어 제네시스 시스템으로 채택했고, 특히 모든 엔진 모델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한 더 뉴 G70의 탄생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의 브랜드 정체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층 더 깊어진 제네시스 정체성과 첨단 및 안전 편의 사양을 두루 갖춘 더 뉴 G70, 장기 렌트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연예인 렌터카를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검색창에 연예인 렌터카를 검색하시거나 1644-2858번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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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